부모님의 바나바 이것을 만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분들이 육박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때마치 했고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자국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자인데 적수단신 이렇게 시작 적수단신 한 번 더 시작 적수단신 이 내 몸이 이 내 몸이 여섯 박자 시작 이 내 몸이 한 번 더 시작 이 내 몸이 이 내 내 내 내 거기서 시김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글자야 네 글자인데 여섯 박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김새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내 몸이 시작 이 내 몸이 한 번 더 시작 이 내 몸이 그렇죠 그러면 적수서부터 이 내 몸까지 시작 적수단신 이 내 몸이 이 내 몸이 이 내 몸이 나래에서 이제 이렇게 탁 차올려야 돼 나래 도 진 시작 나래 도 진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 도 진 나 잘하셨어요 이게 역시 적수서부터 조금 힘들어요 나 나래 도 진 진 나 나래 도 진 하긴 나 대면 시작 하리나 대면 시작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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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적수서부터 학위나 내면까지 자 시작 적수한 신이 내 몸이 나를 놓친 학위나 내면 끝까지 자신 있으시나요? 자신을 놓친 것 같아요 홀홀 수루루룩 시작 홀홀 수루루룩 수루루룩 여기가 홀홀 수루루룩 시작 홀홀 수루루루룩 그렇죠 가련 많은 시작 가련 많은 한 번 더 시작 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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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그렇죠 나의 지루에 한 번 더 시작 나의 지루에 지루에 산 산 이로 굿나 시작 산 이로 산 이로 굿나 산 산 이로 굿나 시작 산 이로 이로 굿나 어려워요 그렇죠 다시 한 번 조금 길게 적수 단신 이 내 몸이 몸이 나의 고 내 몸이 나의 고 나의 고 하 나의 고 진 하 나의 고 진 하 나의 나의 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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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월수르르 가련만은 그렇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우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헐 헐 헐 수르르르 가련 나는 묻어 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자신감은 없는 거야. 살짝 옆에 들으면서 따라서 서로서로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혼사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지루에 산이로 군나 시작 산이로 아니 산이로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맞자에서 산이로 산이로 군나 이렇게 돼요. 산이로 군나 시작 산이로 군나 다시 한번 제가 반질로 드릴게요. 적수 단신 이 내 봄이 나를 더 진 하 하 기나 대면 여기까지 적수단신 하고 숨 쉬고 인의 몸이 하고 숨 쉬고 날의 돛 하고 숨 쉬어요. 친 하고 또 쉬어 그리고 하기나 대면 까지 가는 거예요. 자 척수 시작 척수단신 이 내 몸이 나의 꽃이 꽃이 하기나 하기나 대면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헐헐하고 숨 쉬고 수루룩 가련하고 쉬고 많은하고 쉬고 나의하고 쉬고 지루해도 쉬고 상의로 상의로 하고 쉬고 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를 수루루룩 가련 하지 이렇게 시작 홀월 홀월 홀 이렇게 해야 돼요 홀 이렇게 시작 홀월 수루룩 수루룩 홀월 홀월서부터 시작 홀월 수루룩 가련 홀월 수루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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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잣 가사olar을 못 어으니까 각자 맞죠? 그렇죠? 일단 가사를 외우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나가볼게요. 1절, 3절, 접수 접수 간신 김의 몸이 나래로 진하기나 깨면 혼을 수루룩 가련 맘은 나의 지루에도 산이로운 나 이렇게 접수 정신 시작 접수 단신 김의 몸이 나래로 진하기나 되며 홀홀 수루룩 가련 나래로 진하기나 나의 지루에도 산이로구나 어렵다. 그렇죠? 그래도 잘하셨어요? 네. 처음 시고는 처음 하시는 건데 잘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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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